짠 자 설날 스페셜입니다 설날 스페셜 짠 양념도 있고 많은 팬도 있고 짠 장어 장어구이 되겠습니다 자 벌쌍히 해 한번 식초 고기를 몸통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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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두툼하다! 어우, 장아까지 뿌려야 되겠죠? 좀 조금만 그리고 펑, 숯을 먼저 굽고 나서 양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한번 쭉쭉 떡볶이, 떡볶이, 떡볶이 집에서 또는 양념을 넣으세요 자, 이렇게 해서 잘 챙기는거지 자, 열심히 잘 챙기고 자, 열심히 잘 챙기고 양념을 발라볼까? 양념을 발라볼까? 이거는 아빠꺼 양념구이 나는 멍도 한번 먹어보고 또 쉽게 또 2차량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안두엘 쏘매 대선카스 선카스 선카스 자, 자, 화이팅! 몸 건강해라 엄마 말 잘 듣고 화이팅! 자, 엄마도 와서 한 잔 하이소 맥주 한 잔 자, 웃음 자, 이러면 장아닭밥 되겠죠 자, 오늘 된장국도 먹죠 설탕 와.. 살아있다. 살아있어. 맛있지? 자, 소금구에다 한번 소금구에다 한번 소금구에는 오, 깔김치 깔김치랑 한번 자, 되겠습니다. 깔김치 맛있다. 음, 잘 먹겠습니다. 자, 다들 이기형 받아갖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다. 김찬, 새해 시작합시다. 소금통 2개는 꼬리맛을 꼬리 자, 두번째는 자, 방금 야채에 넣고 쪼갖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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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 자, 2차 양념 양념 몸통 꼬리 꼬리 자, 마지막 꼬리 스페셜 되겠습니다. 꼬리 스페셜 꼬리 스페셜 오, 갑자기 몇 마리오? 짠 자, 쪼갖고 오늘 4명이서 짱어 5마리 먹습니다 네, 맛있습니다 기분도 좋고, 안주도 좋고 아빠는 맥주가 좋고 자, 마지막 꼬리 스페셜 요렇게 해서 자, 오늘이 음력으로 올해 마지막 날이야 자, 코랑이 해 우리 신년 다들 혈경선 한 해가 됩시다 다들 멍멍하시고 우리 맨날 꼬리 자, 꼬리 먹는 것처럼 항상 힘내고 열심히 잘 삽시다 나도 열심히 잘 살아야지 화이팅 끝내려는데 아, 참 자, 마지막은 간장 양념 조리는 거 네 메리야키 땡 메리야키 알았어, 잡히세요 이번 달에 완전 보강하고 하네 수고기 고기도 싹 뭐 뭐 스트Phone 저 italian 자,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작품 플레이팅 했습니다. 확실히 가만 갈수록 작품이 완성도가 높아집니다. 오늘도 세 번째 간장조림 완전 잘라서 덮밥용으로 한번 마시겠다. 자, 이렇게 해서 설날 특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설은 정말 뱉어지는 설날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